아, 들어보니까 또 약속의 7월이 됐네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약속의 7월이요? 아... 그 플랜은 어떻게 되고 있네요, 그 플랜? 그, 그 플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준비 중이죠? 7월 4일인데? 아, 7월... 7월 말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뭔 개소리야! 알람 설정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미스!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아직 안 하셨다고요? 컷 해버리기 전에 빨리 하세요? 제가 생업은 아닌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 바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가있냐고? 이쪽에, 제가 이쪽으로 데려온 이유가 이쪽 근처에 그, 핵미사에 낙하체가 있을걸요? 아, 그래요? 오오! 이게 이제 뜨네요, 뭐 핑 찍으면? 맞아요. 오오오... 아, 지금 점점 갓겜 되고 있는데 저 50명 남았는데 한 명도 못 맞았다는 거는 지금... 선생님, 너가 말하시는 거죠? 이쪽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태훈님, 노랑색으로, 노랑색으로 한번 가볼래요? 노랑색이요? 노랑색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노랑색 가면은 거기... 아래 발사체 있을걸요? 아, 발사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거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예, 포트나이트 일본에 패치가 많이 됐는데... 가고 있어요. 과연 그 현장, 개고홍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아, 오케이... 이거죠? 아... 자, 다시 놀라는 척하면서 봐야겠네. 아, 놀라는 척 못했네. 어? 어, 뭐야? 어? 어, 저거예요! 우와! 뭐야? 어? 야아! 뭐야? 모습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야... 이야, 발사 구멍이 4개! 우와, 신기해! 유, 왓츠! 와, 진짜 안 쓰는 발사! 와... 와... 진짜 안 쓰는 발사! 오오! 이게 원래 그거잖아요? 원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그... 예, 이벤트를 봤으면 놀라웠을 텐데... 그쵸?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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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되는 건가요? 방구탄? 네네네. 방구탄은 또 뭐죠, 이거죠? 림건하고 있어, 림건. 처음 보는 게 맞는데... 그거... 그거... 방구탄이 있으면은... 네. 저한테 독, 독! 아, 독이에요? 네, 구조몰 뒤에 상대도 맞출 수 있어가지고 스쿼드에 되게 좋아요. 아... 오, 재밌다! 자, 사냥... 사냥용... 와, 이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택! 오게... 새윤이 그거 한번 하시죠. 방구탄. 아, 방구탄이요? 오게... 가봅시다. 아, 뭐야, 다 잡으셨... 에이, 에이, 에이... 놀랍게도 끝났습니다. 아, 음... 음... 와, 여기 나무 많이 자랐다. 아, 뭐야. 와, 이게... 이런 세세한 패치. 어, 소리가 있는 갓게임. 에... 크...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와, 다음 패치 또 뭘지. 저거... 화물 균열에서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오케이! 얘네디, 자기장이라 우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안싸우고...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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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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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어우, 폭풍 너무 아프고... 이거... 어우, 죽을, 죽을... 쟤, 이거... 어, 모르겠다. 어, 드디어 싸운다. 들어가는 곳에 싸운다. 들어가는 곳에 싸운다. 아, 그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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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툭 빼기! 어, 구멍네임! 네, 저번쯤 갔어요. 일단 드론은 가고 있는데... 네. 아, 얘네 또 세우네. 아, 이거... 왔어요, 왔어, 왔어. 툭 빼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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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템 하면은 다음판에 나가주시지 않으실까, 한 분이? 아, 포켓지와. 템은 옛날에 저 그... 오버워치 프로 게임 할 때 저희 중계해 주셨던 분. 아, 그래요? 와... 하 하하... 아, 힘들었구나. 더 힘들었거든요. 예, 아, 으응. 어, 뭐야? 적은 사람 있나? 적은 사람 있어요, 조심해요.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체! 체! 아, 팀이 아니야, 팀이. 체! 쭈빼기 오케이 이리와 오오오 뭐야 너무 많은데요 이루와요 오오 위로 위로 위로와요 이거는 좀 멋있었는데요 제 시점에서 보면 멋있었어요 영웅이었다 와 꽤나 가까운데요 이 정도면 어떻게 되네 퀵하고 쓰러져 포린이다 포린이 다 엘리에요? 사과먹다가 피가 더 딸거에요 빨리 피시는게 좋을거에요 아 그래요? 홈있게 살아야되는데 아마 흔해인거 같아요 아뇨아뇨 저 그림 봤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구멍님 올라가시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느낌 오시죠 느낌 bgbg 오시죠 이제 빨리 해야돼 ты예에 탈적었다 탈적었다 아 짱으로 하나 둘 셋 점프 후우후 어 암슬 나ften 안필번했네요 포ama 분안필 어디 다que 어 어떤가요? 어느 거여? 여기요? 어 뭐야. 소리 들리는대요? 뭐야 춤추면 뭐 있어요? 네, 네 명이서 있음 아 퀘스트 그런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보여~~ 여기 내 방향있죠?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방향 Uncle hey! 한명씩 어? 뭐야! 형! 오 오 투빼기 오오오아아 이거 춤출 때가 아니었네 오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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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춤추다 못날리야 이게 어어어어 뭐야 어 저기였어요 와 뭐야 저 저 살.. 저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저를 저 저 저 저 저 저 앗 안돼 안돼 왕대 아 그래요? 살짝 늦은 느낌 아닌가요? 아 원래 음주는 마이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마이 라이프시니까 저는 모르죠 반짝이 님 입장에서는 마이 라이프인데 제 입장에서는 유어 라이프니까 아 그러네요 반대잖아요 어 구멍님 구멍 옆쪽으로 한 명 가고요 저는 지금 일렘 왔어요 체력이 어 그렇죠 반짝님 제가 기억 못했다고 또 막 안살려주신 거 아니죠? 여기 또 우리 친구네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와 M16 오케이 여기 럭셔리 쪽에 사람 있는 거 같은데? 바로 왼쪽 아 오케이 어 이건 너무 소리가 좀 그러네 이렇게 좀 양념 발랐고요 날래 날래 나오라오 날래 날래 나오라오 날래 어 그 반짝이 있네 거기 가면은 아마 빼꼼 나올텐데 한발만 맞아 한발만 오케이 피깟깟다 피깟깟다 오케이 맞췄고 양념초 여기 P95도 아 오케이 택 아 까비 아 미스 이건 너무 아니냐고 우리 원이 안 좋아서 가야되는데 앞으로 아 맞네요 아 내 집안은 그저 안될겁니다 너 한치 팅님이 살려보시고 태훈님이 내려오네요 네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죠 남쪽은 지들끼리 싸우는데 저기 아까 저거 반짝이님 잡았나요? 그런거 같아요 그러면은 4대4 가능성도 있네요 가야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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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폭풍 너무 아픈데 아래로 오면서 붙으면 좋아요 오케오케 와 미쳤네 저한테 모든 활약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사이에 저는 선까지 붙을게요 선까지 아하이 아 사이에 저격 그럼요 오 하나 처리 오케이 하나 처리 나이스 나이스 니 맛이지? 렛츠깃잇 어 뭐야 아 여기 하나 있네 아 여기 하나 있었네 구멍님 그 잡으셔야 되는데 구멍님 안 돼 구멍님 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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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쉽네요 아쉽다 아쉽다